이렇게 해도 되나? 다시 할게요. 맑은 목소리가 장점인 것 같고 뻔뻔하게 한다 욕망이요? 질문이 너무.. 싱어송라이터 미스 밉니 이태곤입니다 동아입니다. 노래하는 사람이고요. NCT 스팀 공연? 이 공연으로 저희가 커질 거거든요. 되게 짜릿할 것 같은데 뻔뻔하게 한다 그건 뭐예요? 어때? 술 사줄 거예요? 있습니다. 들어오실 거죠? 그 똑같.. 감상하시죠? 네네.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SNS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. 저도 궁금하네요. 곤란하게 만들려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4월 4일 11시입니다. 23시 예스 예스 잘 부탁드립니다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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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